네 반갑습니다. 매일경제TV 주머니 황성수 매니저입니다. 간밤에 뉴욕증시는 3대지수 모두 하락마감했습니다. 미국의 국채금리가 안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시장이 특히 낙폭을 좀 더 키우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는 기술주 비중이 높은 우리 국내 증시의 부정적인 역량이 상댑니다. 하지만 뭐 어제 뉴욕증시 장 초반에 반도체 섹터가 인텔을 중심으로 큰 폭의 강세를 보이게 됐었고요. 자 그리고 경기 민감주들이 견주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증시는 일단 하락 출발이 예상되는데요. 하지만 장중에 낙폭을 어느정도 축소하는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변동성이 큰 장세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수보다는 개별 종목에 집중이 되는 철저한 종목 장세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러분들도 이 점 참조하셔서 오늘장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에서는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는 물론이고 중장기로도 관심있게 봐야 될 1급 재료주들을 소개해드릴테니까요. 방송 내용 끝까지 잘 참조하셔서 앞으로 투자하실 때 많은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번째 관심 가져볼 종목은 하나솔루션입니다. 하나솔루션의 차트를 보시면 지난 1월에 고점을 기록하고 조종을 계속 보였구요. 오늘 조종이 마무리되고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번 1분기에 상당히 좋은 호실적이 기대되고 있는데요. 특히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 280% 이상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솔루션의 주력사업 부분 중에 태양광과 케미칼 부분이 있는데요.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일단 원가 부담이 좀 더 늘어났구요. 자 그리고 보조금이 좀 확정되지 않다보니까 수요가 어느정도 지연됐었습니다. 태양광 쪽은 그렇게 큰 실적 개선이 지금 기대되지 않는데요. 하지만 이 케미칼 그러니까 전통적인 화학사업 부분의 실적은 크게 급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뭐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일단 특히 PBC PBC 같은 경우에 생산능력이 113만톤 정도 되구요. 세계 12억근의 PBC 업체인데 최근에 PBC 쪽에 수요가 상당히 크게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증설은 좀 제한되다보니까 PBC 쪽에 업사이클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뭐 지난해 코로나19 때문에 네 전세계 PBC 가동률은 78%로 감소했었는데요. 네 올해는 81% 그리고 2025년에는 90% 수준으로 가파르게 성장할 전망이구요. 자 그래서 네 특히 PBC 업황이 크게 살아나면서 네 상대점 수급비 좀 타이트해지고 그러다보니까 뭐 단가도 올라가고 그래서 하나솔루션의 실적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이 상대입니다. 그래서 하나솔루션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수세에 들어오고 있구요. 최근 요 며칠 보면 연기금이 3그릴 연속 순 매수하고 있고 그래서 기간에 매수세가 최근에 들어오면서 외국 기간이 쌍그릴 매수세가 들어오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바닥근에서 서서히 한 단계씩 올라온 종목이니까요. 일단 요 종목 네 뭐 관심있게 한 번 보시면 선에 좀 좋은 종목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첫번째 종목 하나솔루션 한 번 소개해드렸구요. 네 그 다음 종목은 유닛셈입니다. 자 유닛셈은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장비에 스크러버 칠러를 공급하고 있구요. 그래서 특히 반도체 쪽에 비중이 상대적으로 좀 더 높은 업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네 유닛셈 같은 경우에는 네 이번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큰데요. 그래서 네 이번 1분기에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상당히 좀 좋은 실적이 지금 기대되고 있고 특히 네 장비 수주가 네 상당히 좀 커지면서 네 상당히 좀 좋은 네 주가 흐름도 지금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네 뭐 국내의 고객사들의 뭐 디렘이나 네 랜드 쪽에 투자가 상당히 좀 크게 증가하고 있구요. 그래서 원래 네 매출은 네 한 2500억원에 네 근접할 것으로 보여지고 자 그리고 네 국내 반도체들은 또 비매물의 투자도 네 본격적으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네 이런 네 고객사들의 이런 네 투자가 본격화되면서 네 네 유닛셈의 상당히 큰 수혜가 네 기대된다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구요. 그래서 네 최근에 네 유닛셈 네 기간 매수세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연기금이나 네 투신 쪽에 네 자금이 꾸준하게 좀 들어오는 종목인데요. 네 주가는 충분히 한 단계 더 레벨업이 지금 예상된다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 유닛셈 네 두번째 종목으로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롯데하이마트입니다. 네 롯데하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네 뭐 대표적인 네 가전 네 유통업체인데요. 그래서 네 최근에 그 오프라인 점프가 네 좀 축소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난해 특히 이제 코로나19 인간 때문에 네 오프라인 점프에 이런 구조조정이 있었구요. 그래서 오프라인은 좀 감소했는데 반면에 네 온라인 쪽을 많이 키우면서 오프라인 매출의 감소분을 네 계속 상세해 나가고 있고 자 올 한해 안정적인 영업이익 증가가 지금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네 롯데하이마트가 통해는 이번 1분기에 상당히 좋은 실적이 지금 기대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특히 그 온라인 쪽에 네 상당히 좀 성장이 좀 많이 기대되고 있구요. 최근에 네 뭐 음 네 뭐 가정 내 체류 시간이 증가하다 보니까 특히 프리미엄 대형 가전 쪽에 수요가 크게 좀 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추세는 이번 1분기까지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좀 보여지구요. 자 그래서 네 롯데하이마트 뭐 최근에 또 이제 1분기 2분기 특히 2분기부터는 네 가전의 또 성수기에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런 좀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니까 네 충분히 주가는 한 단계 더 레벨업이 지금 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최근에 네 수급치를 보시면은 외국인들의 매수세 계속 이어지고 있구요. 최근에 또 연기금 등 이런 기관들의 매수세도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며칠 외국인 간에 네 동반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는 종목이구요. 네 주가는 네 지난 1월에 고점을 찍고 오늘 조정받고 다시 한 번 더 레벨업 시도가 나타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롯데하이마트도 관심있게 한번 바라보시고 바라겠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은 S&T 모티브입니다. 네 S&T 모티브는 네 대표적인 자동차 부품업체인데요. 뭐 최근에 네 친환경차 쪽에 네 부품 매출이 손에 크게 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네 뭐 모터나 네 드라이브이니 쪽에 매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구요. 자 그리고 네 최근에 이 친환경차 부품뿐만 아니라 네 방산이나 네 반도체 장비 쪽에 네 매출도 네 견주하게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네 이런 뭐 친환경차 뭐 최근에 특히 뭐 이 고객사가 아이오닉5를 이제 네 출시하면서 특히 그 이제 전기차 플랫폼이 네 EGMP 관련된 네 부품 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고 있구요. 자 그리고 또 이제 고객사의 또 하이브리드 차량이 또 판매가 늘어나다 보니까 네 친환경차 쪽에 네 부품 매출은 상당히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다른 전방 산업들도 네 뭐 전년 대비 계속 이제 성장세를 이어가면서 사실 기대감이 높은 종목인데요. 그래서 뭐 S&T 모티브 같은 경우는 또 배당도 네 산업점 안정적으로 지급하는 네 그런 업체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네 S&T 모티브 네 뭐 주가는 지난 1월에 고점을 찍고 네 조정을 받고 최근에 61선에서 어느정도 좀 반등 시도가 좀 나오고 있구요. 그래서 요 종목 여러분들 좀 관심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네 업계에서는 목표 주가로 한 7만 3천원 정도를 제시하고 있으니까요. 요 좀 참조하시고 한번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 다음 종목은 CJ대한통운 입니다. 네 CJ대한통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택배 단가가 인상되었습니다. 자 그동안 뭐 택배 단가 인상 관련된 네 여러가지 좀 논의들이 있었는데요. 일단 어제 네 CJ대한통운은 특히 이제 소형 박스 기준으로 한 250원의 단가 인상안을 네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가 인상효과는 이제 4월부터 네 즉시 이제 발효될 예정인데요. 그래서 최근에 뭐 택배 근로자들의 네 과로 방지 그 대책과 관련된 네 여러가지 그 네 대책들을 좀 시행하기 위해서 뭐 시설 투자비나 그 인건비 부담을 네 덜어내기 위해서 네 인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네 올해 뭐 실적은 네 뭐 당초 이상지시보다 상당히 크게 급증할 걸로 보여지고요. 특히 영업이익이 한 4820억원으로 네 전년 대비 48% 이상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네 CJ대한통운 네 택배 단가 인상에 상당히 큰 수혜가 지금 기대되고 있고요. 그래서 원래는 또 네이버와 이제 풀필먼트 사업이 더 확대될 걸로 보여지고 자 신세계 뭐 이마트와도 네 최근에 네 지분을 교환하면서 네 협력관계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네 CJ대한통운 네 상당히 좀 좋은 모멘텀에 지금 기대된 종목인데요. 네 최근에 외국인과 네 기관 매수세도 좀 들어온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여러분들 네 관심있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 오이 솔루션입니다. 네 오이 솔루션은 네 5G 네 광트랜시버를 네 전문적으로 네 생선업체입니다. 이제 전기신호와 이 광신호를 서로 바꿔주는 이 매개체가 바로 이제 광트랜시번데요. 그래서 네 네 오이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는 이 코로나19 때문에 네 5주자가 감소하면서 실적도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뭐 미국이나 유럽 네 일본 이런 글로벌 주요통신사들이 5G 인프라 투자를 다시 좀 재개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네 삼성전자가 네 통신장비 쪽에 신규 수주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네 오이 솔루션에 또 수혜도 많이 좀 기대되고 있고요. 그래서 네 뭐 그동안 주가는 네 충분한 조정을 받았죠. 네 조정을 받고 최근에 어느정도 조정이 마무리되고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네 이제 고객사 쪽에 이런 수주가 계속 좀 늘고 그리고 앞으로 전반적인 5G 투자가 이제 증가하는 국면에 좀 들어선다면은 네 오이 솔루션의 주가도 충분히 한 번 더 레벨업 시도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네 오이 솔루션 한번 관심있게 네 보시고요. 그래서 이 종목 네 지금 보면은 주가가 네 지난 1월에 네 지금 단기 고점을 짓고 네 조정을 받고 한 번 반등이 나왔을까 싶었는데 다시 한 번 더 좀 조정이 나왔고요. 어느 정도 네 좀 바닥을 좀 다진 구간에서 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네 기대되는 종목이니까요. 네 이 종목 여러분들 네 관심있게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네 방송을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종목들은 저 단기적으로 물론이고 네 중장기로도 성장이 기대되는 종목이니까요. 네 고점 참조하셔서 앞으로 투자하실 때 네 많은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즘 이제 네 뭐 본격적으로 이제 봄이 시작되면서 네 낮에는 좀 이제 따뜻한데 아침 저녁으로 상당히 좀 쌀쌀한 네 일교차가 산에 큰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건강 유의하시고요. 오늘 하루도 힘차게 네 출발하시고 네 성공 투자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